난도질 당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한 여성 그리고 총선과 함께 한 남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미국 미주리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남성 러셀이었고 그는 자신의 아내 베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마주한 베시의 모습은 러셀의 말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우 오우 뭐야 왜 그래 아이고 베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시가 참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의 수건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은 곧 범인은 범인은 희생자와 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이라 판단한 경찰은 범인은 희생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희생을 끊고 범인은 희생을 끊고 괴한의 침입에 총을 쏘며 대응한 신고자 팸, 결국 괴한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괴한의 정체를 확인하던 중 그의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괴한은 러셀의 사주를 받고 팸을 죽이러 온 살인 청보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쪽지에 언급된 새로운 인물 팸. 어지럽다 어지러워. 그녀의 정체는 희생자 배 씨의 오랜 친구였고 배 씨의 암치료를 위한 통원을 도와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러셀은 왜 청구 살인을 지시했던 걸까요? 약 2억 원의 배 씨의 사망보험금은 친구인 팸이 수령했는데요. 배 씨는 생전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내연녀가 있던 러셀에서 친구 팸으로 변경했습니다. 야, 이거 배 씨... 하지만 경찰은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지러워. 해임의 총격으로 사망한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임의 총격으로 사망한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정말 러셀의 살인 청보업자일까요? 제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12년간의 신원을 통해... 그리고 80년간의 신원을 통해... 그의 신원을 통해... 그의 신원을 통해... 그의 신원을 통해... 러셀의 신원을 통해... 위원회의 사망을 시작한wan입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 걸까요? ... ... 그렇게 루이스는 총위에 맞고 침실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가지고 있던 쪽지 한 장, 쪽지의 필적을 분석한 결과 필체의 주인은 러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셀은 왼손잡이네요. 이 모든 증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은 햄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CCTV 영상을 통해 캠이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했던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여성? 흠... 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9.11 신고 상황을 재현하는 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햄은 전화 상황극 촬영을 빌미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햄은 뭔가를 바라보는데요. 아, CCTV를 봤구나. 아, CCTV를 봤구나. 엔터에 방음을 떠나는 곳이라서, 템은 왜 러셀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자작극을 꾸몄던 걸까요? 이 사람은 아내의 살해봄으로 종신형을 받았던 남편 러셀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러셀은 재심 끝에 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출소합니다. 펜은 러셀을 다시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러셀에게 죄를 질거 씌우기 위해 청부살인 자작극을 벌인 펜. 펜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고 억울하다며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펜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진짜 무섭다. 펜은 루이스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베시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때문에 절친을 죽이고 이를 감추고자 무고한 생명까지 하사간 화렴치한 살인범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즐겁게 더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